오늘 머리를 자르고, 빗머리를 자르고 안현모씨께서 폭풍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셨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모 폭발합니다. 왼쪽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안현모씨. 미모 폭발 안현모씨의 싱긋한 미소와 함께 심리 덮기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손도 흔들어 달라고, 손을 흔들어 가지고 계신 판넬도 함께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쭉 앞으로 내밀어 주신, 역시 홍보 여정 안현모씨 고맙습니다. 왼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면서 오늘 정말 시원하게 색다른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아, 네. 관객분들에게도 인사해주셔야 하는 곳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영화관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유타씨를. 으 으 으 감사합니다.